니들은 제주도 가기 전에 마녀 배달부 키키 꼭 봐라. 제주도에 지브리 컨셉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평소에 기본 2시간 웨이팅이라고 겁먹었는데 비숙이는 비숙인가? 오픈런 하니까 사람 없던데? 와, 카페 들어서면서부터 마치 동화 속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온 것처럼 분위기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딱 내 취향이더라고. 공간마다 인테리어가 다른데 사진 찍기 너무 좋고 아, 깜짝이야! 소품들이랑 굿즈도 많으니까 지브리 덕후두는 지갑 조심하고 야, 이건 지지야 지지. 아, 얘 이름이 지지라고. 음료랑 케이크도 나쁘지 않았어. 근데 방갈샷은 또 실패네. 이건 시그니처 지지아이스인데 일을 보여주려고 천원 투자했으니까 좋아요 좀 눌러. 아, 카페 밖에 보면 빗자루 있는데 점프샷 찍는 것도 잊지마. 잠깐의 창피가 조회수를 불러온다. 옆에 지브리 굿즈샵도 있으니까 꼭 가보고. 한 가지 아쉬운 건 내가 마녀 배달부 키키를 아직 안 봐서 그렇게 감흥이 크진 않더라고. 그러니까